여러분 반갑습니다. 가요팡팡 MC 고나은입니다. 우리나라에 점점 봄과 가을이 사라지는 듯 한데요. 11월 말일인데도 겨울 같지 않고 한낮에는 이렇게 따사로운 날로 이어지고 있죠. 그렇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심하니까 감기, 폐렴이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목에 스카프라도 한 장 걸치시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또 하나 웃고 행복한 마음이 체온을 올려줄 수 있다고도 하네요. 오늘 여러분의 안방에 온도를 팍팍 올려드릴 가수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. 매력적인 허스키 보이스 아름다운 지수 가수님이 첫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타이틀곡 없지 합니까? 함께 하시죠. 멀어지는 그대 모습 바라보는 내 눈에 눈물 보이고 아픈 마음에 목이 메여와 못 놓아봅니다. 가슴 시린 사랑은 마음에 묻고 또 나는 당신도 힘들겠지만 남겨진 나는 무슨 재미일까 사랑이 죄가 됩니까 상처로 얼룩진 사랑 지워도 지워도 지울 수 없는데 어찌합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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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움에 목이 메여 고맙습니다. 흰색하니까 고맙습니다. 가슴 시린 사랑은 마음에 묻고 떠나른 당신도 힘들겠지만 남겨진 나는 무슨 죄입니까 사랑이 죄가 됩니까 상처로 얼룩진 사랑 지워도 지울 수 없는데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네, honey, who are you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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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honey, who are you?